으 Haupts 너무 간만에 보고요 단 2개인가? 오케이 울레진아! 팩지까지? 이거지 까 볼까 이제 인빜슈블레이드 여러가지 지원 카드들이 나온답니다 디디덱이랑 본축덱이 가능하다 이거는 근데 왜 나온거지? 오딘 이런거는 듀링에서 먼저 나온거 아니에요? 이거 봤는데 듀링에서 오딘덱은 좀 덱인가? 돌아감? 기믹보다 쌤 그래? 궁극복수 이거는 한정 카드인가요? 궁극복수는 대체 이 팩에 왜 곱살이 껴있는거죠? 왜 울레자리 차지하고 있냐고 왜? 아마 잼 잼도 질러야겠지? 오케이 이울레 아니 뭔 궁극복복수야 궁극타 얼어뒤졌냐고 아니 복수가 여기 왜있어요? 뭐 함정카드야? 다행이다 복순줄 다이놀피오 도메인 자신상대 메인페이지 라이프 절반 지불하고 폐 덱필드 뭐야 덱융합이야? 2002하고 마음썼을때는 묘지의 이 카드를 제외하고 효과데미지 하하 그냥 데미지 막아주지 효과만 막아줘 괜찮긴 하네 덱융합에 아 이미 있다고 쌍요왕 칼리유가 정작 디디덱에서는 안쓴다 극성보 쓰발린 극심몬스터가 존재할 경우 발동할 수 있대 펀드용시까지 무효된다 어 뭐야 스드잖아 한턴만 1턴스드 뭐야 2울레가 끝이야 좋아요 지원이야? 보옥수 같은 쓰레기 테마에 지원을 줘서 보옥수 유저에게 호흡기를 다는 짓나 하지 않을까? 지원을 세게 해주든가 보옥수들을 1울레는 제발 아니길 수레는 많은데 제발 진화 좀 진화해줘 백집 울레 좀 오케이 보옥수 아니면 돼 아 그렇다고 오디는 좀 이거 지원 아니죠? 얘네 원래 있던 애지 이게 개 압박이야 한턴에 한 번 메인페이지 발동 이 카드는 펀 종료시 마음 카드를 안 받는데 기본적으로 내성을 달든가 이 효과발통에 체인하면 마음 처먹어요 이게 에바야 왜 수동일까? 꼴받기 아 이미 있는데 이미 세장인데 슈레둘 아 그리폰 드디어 나왔다 이거 세장 먹어야 돼 이 미친 베오르크티 보옥수 꺼져 제발 와 울레 왜 이렇게 안주니 이건 뭐야 극성보 홀리드 스칼브 마법이다 어느 중에 하나하나밖에 발동 덱에서 극성몬스터 하나 특수한 자신은 극심 몬스터밖에 엑스트라 디스 수환할 수 없다 이건 괜찮네 그나마 신규 지연이네 이건가 제발 오우 쉿 진화하겠지 보통 이런 거에 사물로 나와 인진은 아니겠지 진화가자 그냥 한진화 일진화 승리전이기만 해봐 아니 넌 이거 일부러 일부러 이거 나오는 거지 폐어 가르기 오 그래 하나 나와야죠 그래 뭔 인질이야 오케이 아트라스 얘 하나만 쓰나 하나 먹었고요 하나 구출 완료 아니 뭔 복수 제발이에요 오케이 그래 이런 팩이 은근히 많아 오히려 가디언 키메라 얘는 뭐 쓰나 확입니다 데스피아 데스피아 낙 아 낙인 했었어요 필드 마법으로 하면 나오네 좋은데 두 개 뉴라 낙배드기네 복수 울레 안 나온 게 어디야 그거 생각하자 와 충전의 시간이다 제발 이 한 트럭으로 끝나길 빕니다 복수는 나오지 말아줘 오케이 사물레 평균 드디어 평균이야 드디어 마참내 진화 로얄 각인이 아 개얼받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왜 진화 액션 넣어가지고 꼴받게 하는 건데 승리해서는 뭔데 1,2번 살아나 진화다 오케이 확정 감정이 많아 굿 오케이 슈퍼 진화 오케이 아 헤라클레스가 이거였으면 반짝이 좋아요 반짝반짝 근데 이거 1회용 마법 카드라 좀 에반데 하스 황금은 토큰도 로얄이거든 이것도 토큰 생성이면 토큰도 좀 반짝였으면 그게 조금 아쉬워 토큰도 좀 반짝여야지 그래야 좀 이제 만드는 맛이 있는 거죠 느낌이 좀 쎄하다 토큰으로 빚죠 2장 알짜배기만 냠냠한 거는 화가 나네요 포 아니야 0장인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진화 많이 해 0장이면 진화 좀 많이 하더라 나 이거 0 나와서 안 나온 적이 거의 없어 중간중간 정성스럽게 까다보면 진화 한번 합니다 포옥수 빼고 나와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포옥수 위활한 좀 우와 안 나온다고? 암돈 첫 번째구나 반대 0장은 좀 으으으으으으으으으흡 너무 간만에 보고요 단 두 갠가? 오케이 울레진아 팩지까지? 이거지 이건 필요가 없는디 차라리 보옥수가 선여일지도 선물로 합정 유할 뽑기 기회를 줘야겠다 흐읏 오케이 아트라스 두장 보옥수 안 만났구요 자 필요한거 다 먹었죠 마지막으로 딱 한번 지르고 심하여 할까 라스트 합니다 라스트 오케이 라스트 가루 겸 로또 겸 복수 명암이요?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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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bu sie 어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보옥수 몬스터가 전투를 실행하는 공격선언시 얘가 손에서 뿅 나온다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안면피시 이 카드가 몬스터존에서 파괴될 경우 묘지를 보내지 않으며 달라붙는다 망암존에 안면 넣을 수 있다 망암존에 얘를 제외하고 덱에서 보옥수가 나온다 그리고 궁극보옥신을 패에 넣는다 단점 보옥신이 아니라 서치가 안된대 보옥수의 희망이야 저게? 괜찮을지도 아니 왜이렇게 보옥수를 좋아하셔 덱님 만드세요 그냥 보옥수 낫배드 두장은 쓰겠지? 라스트팩 질러봤는데 3을 올래? 쏘쏘 근데 얘네는 왜 안나오냐 다이놀피아 지금 덱이 안돌아가요? 아예 안돌아가? 엠펜없는 후원입니다 곤충덱이랑 디디덱 디디덱은 어렵지 않을까? 일단 인섹스화가 갑니다 휴쉬휴쉬휴쉬